아 시비 시비나 걸러 가볼까 너 어 아우 잘못했다 아우 잘못했어 우와 우와 이것도 할 줄 알아? 너도 캔이야? 블랑카 연습해보자 그러면 캔 상대로 자 킹홍보다 긴장감 넘치네요 예피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걸 이걸 잘해야 돼 반응이 좋아야 돼 스파는 뭐다 반응이 절반 이상이다 자 시비 시비나 걸러 가볼까? 너 어 아우 잘못했다 아우 잘못했어 우와 우와 이것도 할 줄 알아? 잘하는 애네 됐어 하하하하하 너는 장풍이기 때문에 나는 안죽지 픽업 둥이아빠님 어서오시고 문나방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문나방님 아우 좋아 같이 막기만 할거야 이 친구 잘해 부캐야 딱 딱 봐도 부캐야 콤보를 쓰는 것만 봐도 블랑카한테 이 콤보 넣을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시비라고 할까? 어 와 롤리 롤리 반대로 가자 물어 뜯고 또 반대로 가자 또 어 야 이거 못 물었어 아 잘못됐네 우와 이거 봐 잘해요 자 한대 더 자 한대 더 장풍 장풍 어어 반응이 안돼 아아 여보는 안죽네 죽을수도 있었는데 자 여보 세력라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잘해요 되게 잘하는 친구네 이 친구 봉캐 가져와 봉캐 가지고 뒤로 갔다가 와 어 뭐야 왜 안나가 그렇지 요것만 요것만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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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되게 잘하는데 일어나 그렇죠 어 장풍이랑 카운터가 되면 장풍이 져요 대부분 거마 오늘도 파이팅 즐겜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되게 잘한다 이번에 누나왔네 28레벨 봐봐 2800레벨 2800레벨 봐봐 2800레벨 2개정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눈은 또 나만의 또 방법이 있지 아하하하 좋아 아이 신난다 자아 자아 걸어가서 아 피 뽑을라 그랬는데 자아 이거 어떡할거야 일로 가면 자아 피검사 자아 자 주말이라 김간호사가 없는데 자 직접 뽑았어요 자자리에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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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도 보고 때린다고 나는 내 거리 애매하지 거리? 아 이번엔 약간 애매할걸 아 제자리 점프 찔려고 했는데 실수했구요 어 류는 확실히 어렵다 때리고 때리 아 못 때렸어? 와 와 장풍 쏘는거 봐 아니 장풍도 블랑카 제자리 떴다 내려오는거를 같이 카운터로 맞으면서 장풍 쏘는거 봐 잘해요 어서와라님 어서오시구요 중장풍독사 에잇 아 물라 그랬는데 이야 저게 큰 발에 걸리네 그렇지 그렇지 맞고 자 시비걸로 가자 시비걸기 야 뭐야 이거 나 이거 안했는데 어어 이 친구 너무 성급하게 눌렀어요 못 던졌죠 야 유로도 지면은 예 유로도 지면 조금 속상하지 아 아도겜 부장풍은 랜덤이죠 어 아 반응하기 힘들다 이거는 진짜 어어 진짜 반응하기 힘들어 그렇지 그렇지 거리가 너무 와 승룡 때려? 야 이번에 또 약장품 짧았고 물어 뜯자 우와 푸는거 봤어요 지금 시비걸기 어어 어어 자 요것도 보고 잘 때렸죠 어 아 퍼센트를 물어보실라구요 어 신혜샘물님 어서오시구요 에이 물어 우와 이걸 못 물었어? 어어 어어 타이밍은 못 맞추나 시비걸기 와 승룡을 때려 엑스레이 아이고 엑스레이 아이고 자 깨끗하게 흰원있고 백결선생 후손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뉴 와 반응하기 힘들다 진짜 와 진짜 빨라 아 연속장품 손같이 자 또 사갖고 엑스레이 자 요렇게 좋습니다 자 좋다고 지금 막 백덤블링하고 난리가 났어요 가슴에는 터프하게 털도 있으면서 아 아이 몰라 그러네 이걸 아 요거 심리 요거는 어 보고 못줘요 요거는 왕주먹 간호사 자 자 블랑카한테 뉴가 계속 지면은 좀 답답하죠 이 친구 어 뉴는 좀 블랑카 좀 잡을 줄 알아야지 시비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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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이 선풍악 어 이 친구 하나 깨우쳤다 이거 깨우쳤다 엑스레이 아 아 아 선풍악을 때리네 아 아이 또 자 롤링으로 어 뒤로 맞고 그냥 롤링했죠 자 시작하자마자 롤링 에이 그냥 해 자 물구 이거 몇번 당하나 보자 아 아 이번엔 안당해요 와 선풍악 좋았다 나이스 롤링 와 이거를 세상에 승용으로 때려? 대박이다 자 오가댐님 어서오시구요 반가워요 자 에잇 물어 자 잘 물었죠 와 선풍악 타이밍 좋았고 오 이번에 승용 오 자 이번에 질거 같애 오 오 승용을 왜이렇게 잘해 아 한발리 잡구요 엑스레이 찍고 오 좋아 아 안돼 아 너무 빨리했다 자 은호님 어서오시구요 반가워요 짐이 했으니까 요번에는 아 우리 또 자 달심 한번 해볼게요 정마담한테 인기가 많은 자 대가리 대가리가 튼튼해요 엄청 딱딱합니다 대가리도 차도 무시 부서요 이 친구는 아 뭐야 얘는 과일 유저인데 뭐 이상한거 하고있네 나를 무시하는거야 뭐야 그런데 레벨 보면 28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아 아 장풍 진짜 빠르다 못피하겠다 왓다 승용 와 또 두번 승용 잡을라 그랬는데 아 아이고 와 못잡아 아우 걸었으면 스턴인데 자 최선을 다해서 어 아우 야 이게 맞아? 아아 승용이 나오네 달심은 콤보가 있는게 나을까요? 스피드가 빨라지는게 나을까요? 스피드 빨라지면 완벽하죠 달심은 스피드 빨라지면 너무 좋죠 달심 lol 스피 아 요거 그냥 맞을걸 던지네 몽 ervis 어 아 아 왓 아 아 이거 아노 자 요렇게 그동안 게임을 너무 못했나 다시는 스피드 빨라지면 진짜 사깁니다 오메 위험했죠 또 걸고 와 요번에 잘 걸었다 자 요렇게 어 타이밍이 이렇게 적응이 안되지 어 나갔네 타이밍이 적응이 안되네 어 나가네 어 나갔네